중국은 치파오. 그렇다면 베트남의 전통 의상은.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. 베트남 촬영 때 여러분이. 너무 많이 들었는데. 종교 이거 무조건 알지. 자 유재석 씨 입에서 손 떼세요. 베트남 의상. 그 있잖아 여자들이 쫙. 생각이 지금 날려고 그래. 아오자이.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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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야 이거 어려웠다. 야니자이랑 헷갈렸어 야니자이랑. 축구 선수들이 야니자이가 있어가지고. 여기까지 왔다. 여기까지 왔다. 대단하다. 자 유재석 씨입니다.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. 알지. 땡땡땡땡은 소비 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식비의 지출 비율입니다. 한참 먹을 청춘 여러분들은 이게 높습니다. 보통. 정답. 엔게이지 숲 엔게이지 숲. 예 맞습니다. 예 맞습니다. 낙지 야. 낙지 야. 양우야 나 찬스다 나 다 마치고 있어 이거 salary야. 마지막이야. 하늘이다 하늘이. 하늘아. 강은윤 씨 무지개는 빨주노초파남보 색을 띄는데요. 쌍무지개는 색이 반대라고 하는데 삼초 안에 빨주노초파남보를 거꾸로 말하십시오. 3 2 2 1. 3, 2, 1. 보난발 아홉소와! 보난발 아홉소와! 보난발 노즙발! 야 보난발! 야 보난발 노즙발! 야 보난발! 야 보난발 노즙발 아니야! 야 보난발 노즙발 아니야! 보난발 노즙발! 야 너 가쳐 노즙발 아래다니! 야 이거 막 치는건데 아니었어? 보난발 저 노즙발 몰라? 야 보난발 저 노즙발 왜 쓰러져 여기 그리고? 보나바쳐 도준빨. 아니 이거 진짜 뭐하는거야. 아니 하들이 보나바쳐 도준빨. 야 내가 지금 뭐하는거야. 보나바쳐 도준빨을 이걸 몰라가지고. 얘 광수처럼 보인다. 형 처음에 아니야. 나 이거 어디 형으로 가. 형이 제일 쉬워 보니까. 아 하늘이 웃기네 근데. 이 형을 좋아할 때는 진짜 웃기는 웃기네. 보나바쳐.